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일본 동경 2020 도쿄올림픽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오는 2020년 7월 24일에서 8월 9일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날짜를 연기하거나 개최지 변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자원봉사자 8만 명의 교육을 오는 5월 또는 그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대회 기간에 곳곳에 배치돼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 약 3개월이나 연기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본 대회에 앞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 경기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리는 패럴림픽 포치아 테스트 이벤트에 일본 선수들만 참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월 12일에서 15일 휠체어럽뷰와 4월 4일에서 6일 국제체조연맹 개인종합 월드컵 등 두 테스트 이벤트에 외국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 조직위는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으면 후원사 계약과 방송, 중개권 계약, 도쿄호텔 숙박 계약 등에서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보다는 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30억 달러 한국돈 3조 6천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불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올림픽 중개권으로 10억 달러 우리돈 1조 1천억 원을 썼습니다. 만약 올림픽이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의 중개가 예정된 가을, 겨울로 미뤄진다면 올림픽을 중개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각각 참가하는 1만 천여명과 5천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3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일본 내 성화봉송 일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심각한 조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런던 시장의 보수당 후보인 숀 베일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림픽이 도쿄가 아닌 런던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인프라와 경험이 있어 올림픽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본 전역에서 769명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오에서는 63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일종인 코로나19가 지구의 전염병으로 세계가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하세요.